도전! 일심동체! 월남쌈 편! 자 시작! 라이스페이퍼를 오른쪽 오케이 잘 찾았어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물에 담가줘요 이렇게 담그고 왼쪽에 접시가 있어 어우 차갑지 않아 좋아 자 여기서 오른쪽 위에 그거 어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와봐 계란 계란 어 그거 계란 그거 넣고 그 계란 바로 옆에 토마토 있어 아니 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어 어 어 토마토 응 토마토 넣고 자 토마토 옆에 옆으로 가봐 토마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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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 그거에 왼쪽 왼쪽 한바퀴 돌려 아니 돌려 아니 돌려 아니 그 어 저기 오른쪽으로 가봐 오른쪽으로 가봐 그거 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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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시를 돌려봐 접시 돌리고 숙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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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야 돼 숙주 넣고 왼쪽에 이제 왼쪽에 어 그거 그거 맞아 맞아 그거 이제 오른쪽 죽한 옆으로 새우 넣고 그 다음에 새우 바로 옆에 고기 있어 새우 바로 옆에 고기 아니 어 거기 어 새우 옆에 고기 고기 넣고 어 넣고 빨리 이제 싸줘 싸줘 싸 싸 싸 싸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로 죽 아아아아악 아 이거 어려워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볼란찜 좋아해?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지 아쉽다 도전 일심동체 어묵결 준비 시작 자 코치를 먼저 들어 오른쪽에 있거든 어 그걸 먼저 들고 맨 첫번째로 꽂을게 바로 가운데에 있는 미니볼이야 바로 밑에 어 밑에 어 그걸 하나 꽂아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냐면 맨 오른쪽에 있는 넓적한 오뎅이 있어 그거를 세 번 접어 아니아니 그렇게 말고 밑줄어 어 그렇게 세 번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거를 한 번 넣고 한 번 더 꼬불어서 넣어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쭉 넣어 어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니 맨 맨 맨 왼쪽에 있는 거 맨 위에 맨 위에 그거를 어 그거를 아 그거를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데 세 번 꼬부려야 돼 어 세 번을? 어 세 번을 꼬부를 수 있을까? 어 어 할 수 있어 내꺼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있는 거 이거? 그거 맨 가운데 어 이거 그거를 쫑쫑한 거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맨 위에 맨 위에 가운데 맨 위에 그치 그거를 아까 세로 방향으로 세로? 아니 세로 방향으로 가로 방향이었어 미안해 가로 방향이었어 미안해 가로 방향이었어 미안해 그거를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니몰 미니몰 처음에 넣었던 거 그거를 그거를 넣고 그걸 넣고 나한테 해봐 됐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음 와, 대박! 와, 온라인이야! 너무 맛있겠다. 빨리 먹자. 와, 이걸 우리가 성공했다. 와, 잘했다. 빨리 먹자. 예!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여기 치즈 들어있어. 와, 이거 완전 탱글탱글해. 너무 맛있다. 나 안에 감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? 감자? 응. 오, 치즈. 난 치즈야, 치즈. 와, 진짜 따뜻하다. 잠깐만. 근데 약간, 약간 베트남에서 나는 냄새 나지 않아? 에? 익숙한 월람쌈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. 에이, 설마. 설마. 설마 오늘. 너무 맛있다, 월람쌈. 이봐, 오늘도 맛있어. 우리 약 올리려고. 월람쌈. 이거 진짜 먹고 싶었던 건데. 진짜 잘 만들었어. 아니, 이 오빠는 뭐냐고. 이 사람 어떻게 들어온 거야, 여기. 맨날 숨어 있어. 다음에 왜? 와, 진짜 너무했어. 다음에 우리 진짜 맛있는. 아, 내놔. 아, 내놔. 아, 다 넣었어. 아, 진짜. 응. 여러분. 안녕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팡팡. 오, 얄미워. 얄미워. 아, 진짜. 저리 가.